지역게임 메타버스 기업 대표와 메타버스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시장 형성에 따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VR, AR 등 게임 콘텐츠 사용 환경 변화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게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역기업은 기존 게임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자와 게임 개발 인력 수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처럼 성장 유망 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해 게임 산업의 스케일업을 도울 계획입니다.